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 내년에 54% 증시 성장을 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매도 금지까지 같이 맞물려 있죠.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있고 공매 쇼커버링, 쇼스키즈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측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한국 증시 54% 성장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방산주를 추천한다? 이거는 그냥 무심하면 되죠. 얘들이 추천한다 그래서 진짜로 얘들이 좋을 거냐? 그렇지 않죠. 거짓말 많이 치는 이런 웨어케어 증권사니까 속고 속이는 게임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방산주도 좋겠죠. 25년도 주당 순위 20% 더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25년도 주당 순위가 많이 성장할 거다. 내년도는 금리나기가 진에디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 강한 상승이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증시가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이겠다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반등을 예상했고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로 방산주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익 성장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나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죠. 28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코스피에 대해서 2024년 주당 순위 성장률이 54%로 반등하고 25년도에는 20%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고 과소평가됐지만 내년에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 이게 이렇게 아시아하고 태평양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됐다. 이게 왜 저평가가 되어 있겠습니까?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CNBC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지만 분석가들은 한국 주식시를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 유일한 분당국가다.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거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체 이런 거 쏘면 쏘는가보다 이렇게 하지 그거 가지고 증시가 어쩌고 어쩌고 그러지 않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은 공매도다. 공매도 제도 개선하고 있죠. 공매 상환기간 제대로 연장 이 부분 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전산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 잡아내고 이런 부분만 잘 해준다고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릴 겁니다만. 그래서 골드만 석스는 한국 시장이 반도체 부문의 급격한 이익 감소에서 회복하면서 내년 아시아 태평양지에서 가장 높은 잠재적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겐 비중 확대의 기조를 유지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공급 중 중 하나이고 지금 뭐 이런 당선주들 엄청나게 좋았죠. 24년도 좋았습니다. 24년도에도 좋을 거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이고 한국의 공매도 금지 수치가 내년에는 잠재적인 성장 총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도 모를 리가 없겠죠. 공매도가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코스피는 그 다음 6개월 동안 최소 10% 이상 상세를 보였다.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 올해 현재까지 코스피는 12% 이상 상승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정치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 안 하면 공매마음이죠. 특히 바이오 쪽은 내려가 하면 내려가 올라가면 올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잘 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챌린지가 공매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공매 상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챌린지 먼저 보시면 공매도 상환 보이죠. 계속해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이 챌린지가 지금 930만 수준에서 계속해서 줄어서 이제 810만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3거래일 결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어제 12만 주, 10만 주 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한 이틀 정도 늦게 표기가 되죠. 그래서 많이 산 이틀치가 이제 나오게 되면 28일, 29일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힐 때는 1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장고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좋은 흐름 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또 특이한 종목은 LNF죠. LNF가 지금 대구의 LFP 배터리 공장과 그리고 NCM 배터리 추가 증설 그리고 응급제까지도 증설한다. 2.5조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이틀 전인가 나왔었는데 자, 그런 부분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주들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자,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2차 전지 주들은 별로 안 갚습니다. 지금 LNF도 보시면 250만 해서 기껏해야 20만 주 정도 갚아서 23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이틀 정도 뒤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오늘 왕창 샀죠. 웨인하고 기관이 9만 6천에 기관이 11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 29일 날 지키는 공매도를 보면 좀 많이 상환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맥커리에서 아주 미친듯이 매수했죠. 거의 묻지마 매수 수준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도 공매 상환을 위한 그런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인 기관이 8만 주, 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차 전지 주들은 오히려 더 늘었죠. 희한하죠, 이거. 공매도가 490만, 500만에서 540만까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인데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29일 날 보면 공매도 상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포스쿠처엠도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오히려 더 늘었죠. 희한하죠. 공매 금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티드 예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야금야금 늘린 상황인가 그렇게 좀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아주 급등해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는데 갔다가 여기서 유증한 신주 나온다 해서 아주 크게 급락시키고 나서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죠. 급등해서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곤매도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갚았습니다. 지금 320만에서 계속 가다가 갑자기 24일 날 100만 주를 한 번에 갚아버리죠. 320일, 220. 그리고 27일 날 180만 주로 아주 강력하게 공매를 상환을 하고 있죠. 엄청난 상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하나오션 보시면 지금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사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 기관이 공매를 많이 차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 중에서도 매수한 외국인들이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매수를 해서 갚아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해서 공매도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갚았죠. 갚으면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2차전지 주들도 그동안 공매도들로 인해서 아주 지금 많이도 흘러내렸는데 이 쪽도 늘 불이 좀 붙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HFB, 셀티은 마찬가지로 공매도 상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처럼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세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